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번리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패배를 한 뒤 굉장히 실망감이 큰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토트넘아스퍼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아스퍼와 번리 간에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아스퍼가 상대한 번리는 프리미어리그 19위에 위치한 강등권 팀이었고 22경기 중 단 2게임밖에 이기지 못할 만큼 저조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1위인 맨체스터시티까지 잡아낸 토트넘아스퍼가 거의 무조건 이기고 심지어는 다득점까지도 예상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아스퍼는 번리를 상대로 이렇다 할 찬스를 경기 내내 만들어내지 못했고 전체 슈팅 숫자에서도 오히려 밀리는 등 그야말로 역대급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호모하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는 사실 사이드에서 번리의 촘촘한 수비진을 끌어내거나 무너뜨리지 못한 토트넘아스퍼 양쪽 윙팩들의 부진이 패배 원인에 비중이 크긴 했지만 팀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루즈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을 피할 수 없고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번리와의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과 라이언 세세뇽을 교체하고 시키고 루카스 모어라와 스티븐 베르바인을 교체 투입시키는 등의 과감한 교체로 다양한 전술 변화를 보여줬지만 결국 번리와의 경기를 뒤집지 못했고 번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완전히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은 토트넘아스퍼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불안한 멘트들을 남기면서 이번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힘든 밤이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지난 5경기에서 4게임을 졌다. 이는 클럽이 나에 대해 평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나는 5게임 중 4게임을 잃는 것이 매우 좌절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은 명백하게 말해준다.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팬들이 이런 연패를 지켜볼 이유는 없었다. 5경기에서 4경기를 졌다면 이제 나는 9단과 함께 이야기하며 무엇이 최고의 해결책인지에 대해 평가를 내려야만 한다. 이 9단은 감독들을 교체하지만 선수단은 그대로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난 이런 상황에 대해 답하기에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실수나 다른 상황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실은 우리가 5게임 중 4게임을 패배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우리나마 강등권에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지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9단의 평가를 분명히 먼저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난 9단이 내릴 모든 결정에 대해 열려있다. 난 토트넘 마스포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난 여기서 행복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기 때문이다. 라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오늘 경기 패배에 대해 완전히 좌절하는 듯한 인터뷰를 남겼고 I'm not happy in the club 토트넘 마스포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워딩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9단이 자신에게 내릴 모든 결정에 열려있다는 콘테 감독이 굉장히 극단적인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사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전 승리 이후 토트넘 마스포가 자신이 맡았던 팀들 중 최고의 팀 중 하나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실망스러운 태도와 좌절감은 다소 극단적인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승청 부사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이기는 팀에 있었고 우승하는 팀에 있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적응도 되지 않을 테고 힘든 구석이 없지 않겠지만 부임 초기에 9경기 무패 행진과 맨체스터 시티전 승리를 생각한다면 토트넘 마스포가 부활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팀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리즈 유나이티드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